이번 수업은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고급 과정, 제목은 Node.js 디자인 패턴입니다. 이 책은 물론 인터넷상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도 찾을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마리오 카시아로 라고 하는 분이 작성한 책인데 노드.js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설명들도 잘 되어 있고 또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노드.js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기본적인 노드.js 개념들 우리 과정들 중에서 이미 초급 과정과 중급 과정에서 노드.js을 다루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왕들의 어머니 노드.js 웹상에 제가 이미 강의들을 많이 올려두었습니다. 이 강의들을 한번 보시고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았다 싶으면 이 수업에서 깊이 있게 과연 노드.js 라고 하는 것이 어디 쓰는 물건이고 이게 왜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입니다. 책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학습기간은 좀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고급 과정이고 제목은 노드죠. 노드. 디자인 패턴. 디자인 패턴. 그리고 학습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 보시면 될 거에요. 3개월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시간 중에 예유가 있으면 빨리 할 수도 있고. 셀프 페이스드 러닝입니다. 이미 강의들 중 일부를 웹에 올려두었어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프라이빗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유료 강의에요. 이거 유료 강의니까. 이전 강의들하고 좀 달라요. 자기가 오나마에서 빨리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직장 시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시간 두세에서 한 3개월 정도. 일주일에 두세 시간 가지고는 좀 모자라겠군요. 일주일에 한 대여서 시간은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급 과정입니다.